모든 사람이 GTX를 타는 게 또 아니어서 결국 단축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늘어난 사람도 있다 보니까 합산해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똑같이 60몇조를 땅에 쏟으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 부양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미라 이거를 좀 막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 편리성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GTX 같은 광역 교통방 같은 것들을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또 수도권 과미라를 더 집중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TX ABC 노선은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노선인데 DEF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노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 25일에 발표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과미라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냥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ABC 노선을 시행을 할 때는 수도권의 통근 통학 시간이 OECD 두 배고 특히 수도권 통근 통학 시간은 하루에 2시간 30분씩 왕복으로 걸리니까 다른 나라가 1시간 쓰고 있는데 우리는 1시간 반이나 더 쓰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시간 부족 결국 교통료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GTX에 대한 건설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때는 이 논의는 김문수 경기 도지사 시절에 나왔던 거니까 엄청 옛날이죠 거의 20년 다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그때도 출산율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작년부터는 수도권 과미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DEF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DEF를 다시 하면 더 과미라가 될 텐데 그럼 0명을 향해서 갈차게 돌진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나면서 제가 좀 비판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자금 중에서 저는 GTX도 하려면 하세월인데 요즘에 갑자기 지하화에 꽂혀가지고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전부 지하화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지하화한 다음에 위에 공원 만드는 거 거의 지금 국룰처럼 가고 있죠 저는 진짜 그거 완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하화 예산이 훨씬 크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무조건 공사는 땅으로 들어가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면 토목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뭐냐면 GTX도 지하화긴 하지만 대심도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노선당 4조 5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하화 예산 이번에 거의 60조 원대 70조 원대 GTX의 1.5배를 배정을 했거든요 그거를 지하화 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60조 70조씩 나오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출산 가구당 지금 자녀 한 명당 1억씩 줘도요 25만 명 나와봐야 그러니까 1억씩 주면 2조 정도 되네 25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3년씩 계속 1억씩 줄 수가 있네요 그런데 1억을 다 주지 말고 지금 5천 주고 10살 때 5천 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6년 이상 7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GTX는 차마 없는 노선 신설인데 지하화는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건데 그거를 예쁘게 꾸미는 효용이 지금 없는데 저는 진짜 엄한 돈 쓴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좀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땅에 돈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헨리 조지 때부터 말했지만 결국에는 헨리 조지도 막 그런 말을 한 건데 자기가 어떤 디벨로퍼가 소위 어떤 부동산 자산에 돈과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 높아진 부가가치는 그 사람 거니까 그건 세금 걷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하화를 만들어줘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네 땅값이 올라가는 건 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한 직접 디벨로퍼들한테는 세금 걷지 말라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냥 무임승차 했으니까 얘한테는 100% 걷어라 이게 조지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60몇조를 땅에 쏟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효용이 좋아지는 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 부양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경기도 좀 살리고 어쨌든 건설업으로 좀 살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과미라가 되지만 어쨌든 지금 두세 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도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명분 삼아 가지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다 공감하는데 모든 사람이 GTX를 타는 게 또 아니어서 연결되버리면 기능적으로 연결됐을 땐 또 이제 두 시간씩 차 타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TX가 광역수소공 분담률이 100%가 아닐 텐데 결국 차 타고 가나 뭐하고 가거나 하는 그 사람은 훨씬 더 고생할 거여가지고 결국 단축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늘어난 사람도 있다 보니까 합산해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수도권은 그동안 교통망을 안 깐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통망을 깔아왔습니다 근데도 통근통합 시간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더 기능이 거대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이제 원점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 줄어든 거여가지고 그냥 통근통합 시간이 작은 나라들 보면은 이 정도로 대형화 이 정도로 1점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분산해서 서로 연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신생아 특례대출도 진행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기사 나온 게 이제 뭐 초기이긴 하지만은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대환대출을 좀 했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제 전세 얻는 거 좀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는 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뜨긴 떴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인데 정책모기지 프로그램 작년에 나왔던 특례보금자이론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것도 작년은 출시 9일 만에 10조 원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작년도 10조 원 신청할 때 대환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출시 1주일 정도에 2조 5천억이니까 프로그램 강도는 작년에 3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특례보금자이론은 소득 규제도 없었고 월에 평균적으로 순수하게 5조 원 이상씩 가계 대출이 이상 나왔을 때 시장이 좀 강세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거 하나로는 그 정도의 위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약간 먹히겠지만은 생각만큼은 좀 낮은 수요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5억 대 정도? 낮은 데서는 오히려 약간 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득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는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소위 6억 원 이하 주택들 있잖아요 6억 원도 굉장히 비싼 주택이긴 하지만 도시근로자 맞벌이 소득으로 100%로 맞벌이로 하더라도 PIR 10배니까 구입 가능한 주택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벌이 가구들은 근데 소득이 여기서 좀 더 높아지게 되면은 PIR 8배로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은 구입하는 데 정말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면은 정말 굉장한 혜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넓지만은 소득 편차는 서울이 광역시에 계신 분들보다 3배 더 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5분위가 전국 5분위보다 1.8배 더 높아요 근데 집값이 1.8배이냐 집값은 한 3, 4배 높아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저가 주택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주택 구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신생아로는 그렇게 좀 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주택가격 자체가 많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신생아 대출만 나온 게 아니라 4월부터는 신생아 특공도 나오거든요 신생아 특공에 30%씩 배정했는데 그 수요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좀 뭔가 걱정이 되는 그런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대출 규제죠 일종의 대출 규제책이 조만간 시행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시장의 대출 양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크게 상쇄되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가지고 반영되는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작년에 정책 모기지 때문에 2월 달에 제가 23년 시장 전체로는 하락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책 모기지 9일 만에 10조를 썼다는 말을 듣고 일단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2월 3월 4월에 뭔가 되게 페이크 강세장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게 작동되다니 한 달에 10조만 빌려도 시장이 완전 과열이 되는데 9일에 10조를 빌렸다 하니까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 주변에 후배 금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걸 정말 다 쓰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체감을 많이 해가지고 정책 모기지가 40조짜리인데 다 소진되는 동안에는 굉장한 강세장 분위기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돌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정책 모기지의 역서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책 모기지를 40초씩 쓰니까 사람들이 정책 모기지만 보는데요 정책 모기지가 없었을 때는 민영 대출에서 연해 80초씩 해줬어요 80조에서 70조씩이요 그러면 지금 민영 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영 대출은 월에 2조도 안 해요 그러면 합산 대출로는 급감을 한 거예요 저는 정책 모기지의 역설로 정책 모기지 시대가 되면서 거꾸로 민영 모기지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영 모기지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충분히 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부처에서 계획하고 의도한 거고 스트레스 DSR도 본인들 정책 모기지에는 적용 안 하고 민영 대출에는 적용을 하고 이러면서 너는 대출해 줄 생각하지 마 한 거고 작년에 잠깐 한눈 팔았더니 50년 만기 주담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놈들 한눈 파니까 50년짜리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9월에 바로 불러가지고 다시는 팔지 마 해가지고 죽여버리니까 작년 10월부터 다시 약세장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시작하면 약간 온풍 불던 민영 대출이 또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정책 모기지의 역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 정책 자금으로 하면서 인간에 있는 은행들은 너네는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컨트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상품 없애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는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집값을 그냥 안정화시키겠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도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의도로 이걸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럼요 정책에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 주택가격의 코어가 결국은 민간 은행들의 대출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옥죄기 시작했었던 게 DSR이었고 22년 23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걸 봤으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인데 근데 이게 없었던 게 22년 하반기였는데 이런 걸 안 해보니까 완전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다 묶어버리면 시장 너무 급락해버리니까 그러면 약간 붕괴를 막는 수준의 방지장치는 돼야 되는데 그걸 정책 모기지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6에서 9억 정도 고기를 컨트롤하면서 하방을 좀 받쳐주는 아니면 완전 무너졌잖아요 저희가 22년 7월에 제 채널이 구독자 만매에서 6만 명 올라가던 초창기 때 제가 아파트 하락지 현장 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락지 현장 답사를 하러 가면 완전 살벌한 수준으로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고 나서도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고점비 마이너스 40% 이상이 찍혀버리니까 마이너스 40% 찍혀버리면 완전 17년 가격으로 돌아간 수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80% 올라야 되니까 지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찍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다만 올해는 신생아 프로그램이 이만큼의 강도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정책 모기지 만큼의 강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올 한 해의 어떤 정책적으로는 안정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붕괴도 막고 급등도 막고 그냥 지금 정도만 유지해라 정도가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